친구들, 저도 이거. 나는 하루 되yor. 내가 규칙인데, 내가 가자고 그러려고. 내가 규칙을 세 번 해서. 아니, 아직. 이집기업, 그 환경을 확진났더니 뭔지, 조사도 안 했잖아, 아직. 어디라고 와가지고, 뭐야. 나만 왜 가자고 그래.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?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말하면 뭐 하려고 하려고 Anti- 경고하면 어쩔 수 없어요. 경고가 아니지. 내가, 내 경고도 해. 아니,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경고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아니 왜 가자고 그러냐고. 이중아, 뭐냐, 이게. 같이 가십시오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당대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.